얼마 전 막을 내린 제3회 전국 무형문화재 방람회에서 문화 독창성과 시대적인 요소가 어우러진 무형문화재 상품이 새로운 활력을 발산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무형문화재, 우리의 생활 방식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방람회에서 자수, 이념으로 만든 주거장식품, 양저우 전지 창화무늬가 그려진 등가시 수많은 참관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시에 거주하는 이징 씨는 최근 전통적인 물품이 더욱 유행세를 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시의 사화, 퀼트, 전지 등 무형문화재 품목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 사화 램프 제작기의 전승인은 전통적인 민속 요소를 현대인의 생활용품에 융합시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사화 램프 무늬의 천 가방, 거울, 장식품은 색깔이 화려할 뿐만 아니라 소박하고 우아한 분위기가 물씬 풍겼으며 백자원에는 고전적인 전지와 그림자 인형의 조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예쁘고 실용적으로 디자인된 천으로 만든 호랑이 탁상용 전등은 얼마 전 전국 독창성 디자인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산둥성 룽산의 흑도는 4,6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데 현재 채색화 등 새로운 요소를 가미해 시장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합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무형문화재 품목에 독창적인 요소를 융합시킴으로써 전통적인 기술과 공예가 현대사회의 심미기준에 부합됐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문화혁신자들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향이 됐습니다. 구친의 산둥공예미술학원 디지털예술과 메스미디어학원 원장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품목을 꾸준히 개발하는 외에 현대의 생활 방식에 어울리게 하고 현대 생활에 융합되게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